이제 한때 가해 교사가 이 학교의 이사장과 특수한 관계가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이건 뭐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네 당연히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데 채용이 됐다 그러면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의혹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그 의혹은 의혹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문이 난 데는 또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번에 해당 교사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해당 교사가 이 학교에 그 감사 한때 감사했던 분의 자제분이었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에 감사로 재직했던 분의 자제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은 이 감사로 인해서 이 감사의 자제분이 채용이 됐으니까 혹시 부정 취업이 있지 않았을까 부정 취업이 아닐까라는 의혹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리고 정확히 조사를 해야겠고요 이후에도 이런 부정 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의 수사는 아무래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정 취업의 당사자가 결국 성폭행 가해자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혐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것이 결국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그 학생들을 갖다가 책임감을 갖고 뭐랄까요 학생들이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폭행만의 문제가 아니죠 인권유린이라는 게 감금폭행 이런 게 왕왕 보도가 됩니다만 특수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본다면 태백의 경우에도 이번에 감금폭행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지난 16일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요 그 학부모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교사가 오늘 하루도 말썽을 피우지 말라면서 등교한 학생들을 먼저 한 대씩 때리고 그 다음 수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나온 얘기는 훨씬 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제 몇 가지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뭐 표현은 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그냥 빌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싸대기를 때렸다 싸대기를 열 차례 때리고 나서 팔도 때렸기 때문에 팔에 와서 가족들이 보니까 팔을 걷어보니까 멍이 굉장히 시퍼렇게 들어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학교에서 본인을 그렇게 폭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가끔 가다 기숙사에서 들리는 어떤 비명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도 여러 차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로 폭행인지 아니면 그냥 그 학생들이 그냥 비명이 지른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하지만 뭐 앞서 학부모회 기자회견에서도 폭행 의혹이 나왔던 걸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감금 사실인데요 경찰이 2014년에 있었던 감금 동영상을 확보를 했어요 거기 당시에 19살 장애 학생이었는데요 이 장애 학생을 방에 감금하고 꺼내주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촬영된 동영상을 가지고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의혹 외에도 폭행 의혹이라든가 감금 의혹 이런 여러 가지 인권 유래인의 형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뭐 계속해서 조사가 되겠고 학교에서 이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 은폐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해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 겨울에 피해를 당한 학생이 한 교사에게 가해자 말고 다른 교사에게 저 그 가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라고 말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해당 교사가 거의 듣고도 그냥 묵살해 버린 거예요 묵살해 버리고 제대로 조처를 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것이 발단이 돼서 혹시 은폐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학부모의 기자회견에서 해당 교장이 나와서 해당 학교 교장이 나와서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결코 은폐한 건 아니고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우리도 이걸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경찰은 해당 교사는 반드시 성폭력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그런 혐의로 해서요 강원도 교육청의 과태료 등 적절한 처벌과 함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